1. 카이로스 네 설마 입원한지 16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퇴원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또 정부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또 평화나무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분들 또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왜 웃으세요? 아니 웃음이 났어요. 또 저희를 언급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상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사과 한번 해달라는 거죠. 그 사과해주면 우리는 강한 집회가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대통령께서 떠나라는 거죠. 왜?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를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심지어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와서 선동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여기 못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와 같은 불이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는 건국 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단체도 대통령도 주사파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뭐 하여간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혼 좀 나야 됩니다. 뭐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너무 의료진들이 정성껏 돌봐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할 수 없겠네. 정권이 나를 죽이려고 혹은 뭐 이렇게 우파들을 병원에서 못살게 굴어가지고 결국에는 코로나를 더 악화시키려고 그랬다는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문이 맞다면 병원에 들어간 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약이라도 탈 거 같은데 글쎄 또 코로나19가 굉장히 독한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건강을 더 악화시켜야 될 텐데 아주 뭐 말끔한 모습으로 전부다 더 얼굴에 쌩쌩해 보이세요. 진짜 네, 그런 거 보면 주옥순 같은 경우 주옥순 권사 아닙니까? 주옥순 권사는 잘 쉬다 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유 정말 영혼이 해맑은 분입니다. 네, 그래요. 그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수를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쉬다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도 또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입판하는 거 이거 너무 적반하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그 방송 통해서 이 소식 접하신 분들이 다 마음이 비슷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 퇴원하자마자 바로 감옥 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저렇게 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적반하장이라는 게 55억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집단들이 정은경 질본 부장님을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 그리고 이런 거를 버젓이 언론이나 이런 기관들 중에서 다 이 판사님들은 그 뉴스를 안 보시나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 부서장 실제로 접수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아, 우리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 방역 당국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세에 몰렸구나.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기셨는데 항상 이긴 자였는데 그래서 보석 받고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된 거지? 자기들 지지 세력을 규합할 목적으로 그렇게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지 정말 그들이 뭐 뭔가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법에 뭔가 호소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걱정하실 분들이 아무리 없겠지만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1도 없이 그들의 그런 소송 전에 지금까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온 통보에 따르면 5대방으로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걸릴 걸 걸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맞것이니까 네, 귀찮아서 좀 뭐랄까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은 또 그들의 자이고 또 우리도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발에 또 응해줬지만 아무것도 제가 기소된 바 없습니다. 좀 짜증이 납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이게 뭔가 명확하게 이게 기소될 깜이다 하는 것들만 사실 고발을 했는데 사실 그 외에 너무 우수히 많죠. 사실 저는 우리 저 이 빤스 목사 그 주변의 변호인들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발인 걸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법률관대 알 겁니다. 그러나 또 의뢰인이 의뢰인이 펄펄 뛰니까 또 의뢰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으니까 심기 경호성 고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안 됐다. 제가 그 변호인들을 좋은 변호인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쁜 의뢰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광훈 씨랑 재판정에서 조카 목사한테 이사장님께서 아니 목사님 좀 변호인들 좋은 사람들 쓰라고 하셨다가 호통을 어휴 불가치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 정광훈 씨 측근 변호인들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왜요? 변호사가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제대로 안 주거나 뭔가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걸 그분들한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나름 법리에 맞게 그것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변호사가 하면 뭐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고 무한 경쟁 시대라서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비단 빤스 변호인 뿐입니까? 김재련 변호사만 봐도 아 이거 뭐 변호사 업계가 참 무한한 그런 경쟁 상황에 그 지금 처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해야 돼. 비난을 받든 또 비안양을 받든 뭐라도 해야 되는 이런 참 비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좀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지금 먹고 사기가 어려우냐 글쎄 말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일단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주변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제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고 평화나무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돈이 있나요? 변호사 비회장에 그냥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목사들이 작정원금 하라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액수라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전광훈 씨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순교적 헌금을 해야 됩니다. 순교적 저희가 소송대기를 이랬습니다. 뭐 카메라 이런 거 팔죠 뭐 어떻게 가능하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개신교 단체가 다 썩은 줄 알았는데 이런 귀한 단체가 있구나 하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든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눈에 아무 잔고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순교적 입장에서 힘이 걱정되는데 또 믿고 가시니까 저도 따라가야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재래시장 상인분들도 만나보고 소상국인분들도 만나셨군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원래 주변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또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뭐 명성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교회가 있으면 교회 보고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 좋은 거 다 좋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나마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안 그런 거예요. 완전 민폐를 그냥 아주 극악하게 끼치는 아니 이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없었대요. 예를 들자면 교인들이 그래도 뭐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보통 전국에서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와서 이 교회 사람들이 물건을 여기서 사주고 뭐 이럴 일도 없었고 아 또 그런 점이 있었더라고요. 기왕이면 그 그 식사는 밖에 시장 가서 하세요. 그럼 그 빤스 목사가 주변에서 얼마나 큰 명망을 얻겠어요. 아니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것도 상인들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국민에서는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식당 같은 데 가면요. 그 어르신분들 식당이나 공공장소나 요새 사회적 단계가 높아져가지고 잘 안 가지만 이 이후로 광목절 집회 이후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좀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문재인 정권을 욕하면 좀 피하는 그런 증시가 생겼습니다. 노혐이 지금 하나의 좀 이게 이슈가 될 쟁점이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 어르신들이 광목절 집회를 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저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녀온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또 걱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또 근데 건강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은 저는 이 시장 상인분들 만나보면서 특히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 시장에 보니까 굉장히 유선이 오래된 시장이에요. 장위 시장 유명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장인데 네. 여기 시장 상인들이 나름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랑 이렇게 되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진짜 상인회사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방역도 본인들이 실제로 방역하러 다니고 막 그 더운데 그 마스크 예를 들어 두부 하시는 분은 그 새벽부터 나가서 빵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뭐 거의 매일 매일은 뭡니까 뭐 거의 반나절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하는 거 같더만요. 본인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까지 또 상인들이 나가서 그 그 인들이 나오는 그 동선을 따라서 소독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이거 시장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터지면서 네. 너무 손해가 너무 큰 거죠. 거의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죄송합니다. 좀 과격합니다. 교회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도 이제 개신교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속상하죠. 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일단 장위 시장은 오래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의 애환과 또한 여러 가지 또 정취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공간인데 아 이제 혐오의 공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랑제일교회의 그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 참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반찬 생물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안 팔리니까 다 버려야 되고 네. 생선 이런 거. 네. 반찬가게 이런 데도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다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너무 속상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장위 시장 가서 무슨 저기 먹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들한테 아니 뭐 개신교회가 세상에 그 덕을 끼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해악을 끼치고 민폐를 입히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잠시 설명도 해드렸지만 준비한 리포트도 좀 보고 오시죠. 네.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장위 전통시장입니다. 인근 대형마트에 견주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고비고비를 함께 넘겨온 60여 개 점포가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상인들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시장과 밀접한 사랑제일교회가 집단 감염지가 되고 교인들의 방역 비협조에 기피지역이 되면서 손님이 또 끊겼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나마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상인들이 조금씩 유지를 해갔었는데 갑자기 또 이 주위에 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 전보다 한 10분 일로 손님 학주로 들어 버렸어요. 그러잖아 여러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여기 시장사람 비싼 가게에서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5분의 1 팔면 5분의 4는 버려야 지금 급한이야 지금 우리가 너무 속상하다 뭘 안 팔리면 그냥 버려야 돼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40%에서 50% 많게는 8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아예 임시 협의에 들어간 상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에도 피해를 주고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광훈 씨에 대한 그 악화된 여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권지연 센터장께서 청와대에 청원 제시판에다가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하는 그런 청원 그 글을 올렸 글을 올렸고 45만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20만을 넘으면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하셔가지고 47만까지 왔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여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 풀려나자마자 기자회견하도록 방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공공이 있는 것인지 공공에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쪽에서는 정광훈 씨 측근에서는 평화남무가 정권실사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니라서 속상합니다.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 뭐 우리 실상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봐주는 것도 썩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권실사라는 말을 막 듣고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좀 은근히 좋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저희를 재단이라고 하시는 목사도 있어요. 재단. 그러면서 유스앤조이도 저희 막 하부조직인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사실로 인지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사실이 아닌데 뭐 어쩔 거야 그러면 네. 아무튼 이분들이 참 팩트는 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 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정강원 씨에게는 왜 이렇게 법의 젖대가 헐거울까 저희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잖아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 기간 동안에 여당의 스피커 역할을 했죠. 예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찍어야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박근혜는 종교가 다르지만 내내 뭐 우파의 지도자로서 박근혜는 밀어주고 띄워주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지탱해 줬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에도 나섰고요. 네. 황교안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마 그 2019년 말에 뭐 하여튼 타분이 없는 극우 집회를 열고 당내에서는 이러다가 총선에서 완벽하게 중도 합리적 그리고 이성적 유권자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니까 아차 했나 봐요. 늦었지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월 말쯤에 전광훈한테 연락을 했나 봐. 황교안 측에서 결별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 팔지 말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12월 31일자 빤스의 유튜브 방송 보면 황교안 대표가 전화가 왔다. 한 3일 전에. 그래서 결별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성토하고 막 배신감을 표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해놓고도 올해 2월에 자유토밀당 창당대회 할 때 또 황교안 장관 이름으로 또 화왕도 가고. 화왕이야. 올 수 있지. 화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30일 날에 그 이름에 올해 1월 30일 날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 비난하는 그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찍지 말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고 자기가 만드는 당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어 녹화는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고 수사를 했을 테니 뭐 당연히 기소가 될 것 같은데요. 기소가 되면 또 별건으로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율받았을 거야. 빤스 목사가. 그러니까 평화나무를 막 들먹이면서 흥분했을 텐데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선물이 너무 많아. 네. 평화나무에 조촐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한상균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정강욱 목사는 청와대 진격하자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앞에 사모들부터 내문하겠다. 2018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네. 이제 곧 기어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3.12절 전까지는 김필컴 문재인을 끌어냈습니다. 아멘. 아멘. 더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만 저와 함께 마음만 연합하면 네. 국민 적금은 바로 풀고 놓을 수 있도록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 뭐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입니다.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먼저 순교하게 먼저 순교하게 앞으로 나이 순서별로 청와대 순서별로 제일 나이 맞은 사람은 제일 나이 맞은 사람은 제일 나이 맞은 사람은 제일 나이 맞은 사람은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앞으로 앞으로 해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하세요? 네. 진짜요? 네. 계속 어머니 그립고 지금 이석기 절이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 입에는 무슨 면제권이 있나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법의 잣대가 너무나 냉철하고 정강훈 씨가 했을 때는 너무나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아니 이석기나 한상균은 지난 정권같지도 않은 정권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은 것이고 이 정권에서 또 박근혜 하던 잣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거면 한상균하고 저기 한상균은 이제 풀어나왔지만 이석기를 풀어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야 이게 대체. 너무 이게 형편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법조계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죠. 그렇죠. 게다가 사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2018년부터 문재인 천만 서명운동이라든지 하향운동 사실 실제적으로 계속 같이 해온 조항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저희가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했었는데. 김승규의 실체를 최초로 매체로서 공론화한 데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최신 정보. 작년에 10월인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그때쯤 냈죠. 네. 그런데 지금 8.15 대회가 과연 빤스 배후의 누군가가 있다. 이게 다당한 것인지. 이건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자들이 볼 때 저런 사람도 정광 목사님이 옆에 있어? 진짜 저 말이 진실인가 봐. 이런 효과를 분명히 줬겠죠. 그동안.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그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어떤 계략을 펼쳐서 뭔가 정광원도 움직였던 이렇게 보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분명해요. 유라는 얘기고 김승규. 김승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요. 예전에 그 농구선수 김승규는 좀 아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구선수. 김승규 치면 농구선수와 사실 먼저 나오죠. 네. 그렇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가치에 따라서 정광훈한테 숟가락을 얹었다가 뺐다가 반목했다가 이용했다가 버리거나 그런 관계로 됐다고 보여지고요. 정광훈 목사 뒷배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걸 확장시키면 지금 일단은 십자포화를 맞아야 될 대상이 정광훈 목사인데 이게 자꾸 분산되버리면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광훈 목사부터 일단 확실하게 정말 뒷배가 있다면 전광훈한테 일단 책임의 모든 것을 지우고 그러면 정광훈이 나의 배우가 있어요. 배우 암흑이 암흑이 암흑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책임을 분산시키면 그러면 전광훈에게 면책을 해주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역효과가 또 무슨 큰 그런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냐면 지금 전광훈의 위세 이 위세에 위축돼가지고 뭔가 전광훈의 비위에 대해서 증언해 주거나 이렇게 입증해 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있는데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무슨 해꼬지를 당할까 봐. 더 큰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광훈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자. 이게 아니라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법 아래에 전광훈이 있구나라는 분명한 교훈을 심어줘야 그래야 그 피해자들 혹은 입증해 줄 증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책임을 분산시키고 희석시키는 이런 일들은 전혀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의 제3의 전광훈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샘플 케이스로 전광훈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지 사회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한 발 담그고 슬쩍슬쩍 눈치해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광훈 씨가 무사하면 이거 괜찮네 먹히네 이러면서 더 거기에 이렇게 더 지지 지원해줄 수 있겠죠. 저희가 그 평화나무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특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전광훈이 밖에서 설치고 다녀야 평화나무도 좋은 거 아니냐. 나름대로 후원금 들어오고 말이야. 지지자도 붙고. 그런데 전광훈을 집어넣으면 야 그 후원금 다 끊긴다. 여러분 후원금 끊겨도 좋고요. 평화나무 없어져도 됩니다. 응징할 건 응징하고 책임 물을 건 물어야죠. 아니 우리 단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만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 평화나무는 평화나무 출범과 함께 내가 축사를 한마디 해주겠다. 평화나무 빨리 망하길 바란다. 한국교회가 정의의 토대 위에 서면서 할 일이 없어질 때. 그럼 평화나무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빨리 평화나무가 망하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훈이 빨리 망하자. 이겁니다. 빨리 망하자. 조속히 망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하기가 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망할 거라고 봅니다. 주렁주렁 달릴 것 같습니다. 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도 과연 타당한지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광훈 배후에 대형교회가 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사실 은근히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반은 약간 우려 반은 좀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관망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답이 전 이거라고 봅니다. 조용기, 김삼환. 김삼환도 은퇴했어 사실은. 이른바 대형교회, 김선도, 김홍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위세를 떨친다? 그럼 전광훈은 배후여야지. 전광훈의 배후일 수 있지. 전광훈은 그들 앞에서는 거의 오징어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은퇴했거나 원로가 됐거나 돌아가셨고 지금 후계자들이 됐는데 그 후계자들은 지금 선대 목사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와 또 명성과 이거에 비하면 오징어예요. 오징어. 감히 펼 수가 없어. 길을 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 말하자면 선대 목사님 세대에 이미 구축된 이런 장노들, 그 장노들한테 야, 가서 전광훈이 좀 도와줘봐. 이럴 수 있냐 이거야. 김홍도 목사는 초창기에 전광훈한테 많이 힘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금남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임 세습으로 물려받은 그 담임 목사께서도 굉장히 구구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전광훈을 뒤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광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저는 핵심 포인트는 전광훈을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실세 교인들 때문에 눈치 봐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전광훈을 지지하는 거를 천명하면 교회에 있는 멤버들 중에 반반스 교인들이 훨씬 더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분들한테 등 돌리게 만드는 행위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그러시진 않지만 좀 대체적으로 쫄보들이 많으십니다. 많이 좀 이렇게 몸을 살리세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로 지금 가더라도 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유예가 아니니까. 내가 키운 유예가 아니니까. 나 이거 선대 목사. 앞선 원로 목사. 이분들이 다 닦아놓은 거를 내가 와가지고 그냥 왕좌에 앉은 건데 아이 그 바지사장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장노들한테 막 호령을 해가지고 전광훈 도와주라고 했을 때 도와주겠어요. 장노들이 야 왜 전광훈 지지 안 해. 너. 아들벌대는 목사한테. 아니 뭐 알아서 하시죠. 이게 옳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1세대 목사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뭐 이전에 1세대 세웠던 그 사람들은 좀 칼스마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2004년 2007년 기독당 운동할 때 그때 뭐 김홍도뿐만 아니라 조용기 김준곤 이런 1세대 목사들이 사실 앞장섰고 그때 행동대장을 한 사람이 바로 빤스였어요. 그런데 그건 2004년 2007년 얘기지. 벌써 10년이 넘어간 과거의 일이 오늘에도 계속된다. 아니 우리 10년 전 13년 전 김기모대 목사님 그때 13년 전에 뭐였어요. 13년 전이요.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죠. 지금의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영향력 그게 있었어요? 13년 전에? 아 저 우리들 권지연 세트장님 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밑바닥에서 정말 30대로서 뭐 이렇게 20대로서 이렇게 살았던 세대였다고 10년이 지났는데 빤스가 그때 행동대장이 지금도 그런 행동대장일 것이다. 그거는 빤스를 너무 무시하는 바람 아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정광훈 씨가 그동안에 그렇게 행동대장으로 사실 한해서 굉장히 위세를 키워왔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대원교회들을 더 또 주무르려고 빨갱이니 뭐니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다. 심지어는 말이죠. 8월 3일 날 영상을 보게 되면 김사환이 그리고 오정현이 이영훈이 목사님이라고도 안 했어. 이 사람들은 지금 나하고 생각은 같은데 뒤에 숨어 있다는 식으로 심지어 개새끼들하고 욕설까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개새끼라고 하진 않았고 통로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식인들 먹어서 개새끼라고 했는데 그런데 약간 호칭도 붙이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빤스 스스로 오만해졌고 또 빤스가 보기에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누가 배우야 사실 빤스는 말이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이거나 뭔가 좀 도와줄 것 같은 의지만 보여도 저 사람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시죠.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검찰개혁 집회할 때 그때 이제 빤스가 했던 말이 이영훈 목사가 여의도수복교회 교인 수십만 명을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뻥이었죠. 뻥이었어요. 그냥 이영훈 목사하고 통화하다가 도와드려야지 이 한마디 갖고 부풀렸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데 이번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뭐야 그러면 아무렇게도 전혀 도와준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광훈 씨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확실하게 나를 지원하고 지금 나서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쓰시는 걸로 보이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광훈을 뒤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장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솔직히 그 장노들도 교회에 많은 장노들이 있는데 온누리 교회만 해도 모든 장노가 사실 애국 장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부 좀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또 뭉쳐서 정광훈의 팬클럽 같은 이런 활동을 하시고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 물론 하영조 목사님이 인생 말려내는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양반은 과거에 해오셨던 목회의 여정들을 쭉 보면 교단 색채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노에 온누리 교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소교판 줄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통합교단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뭐 침례교 목사했던 사람이 부목사로 있기도 하고 합신 그 이재훈 목사는 합신 출신이고 지금의 담임 목사 물론 통합으로 갈아탔습니다만 이렇게 그 어떤 교파를 초월한 교회로 인식돼 있었고 또 하영조 목사가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 말하자면 그 사회의식이 굉장히 진일보한 사람들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국장노회가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는 하영조 정신을 비웃는 거야. 야 하영조 목사도 없는데 뭐 우리 멋대로 할게 재훈아 우리 멋대로 할게 까불지 마 나는 이 사인으로 보면 그건 맞아요. 이재훈 목사는 계속 끌려가는 사람인지 본인이 진두지휘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합신 출신을 후임 목사로 세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노들의 입기만이고서는 가능한 입기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가 내 후임은 이재훈이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박종길 목사를 내가 알아요. 친한 사이는 전혀 아닌데 예전에 무슨 생명의 삶 이런 방송에서 많이 나오신 분인데 되게 울보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 양반이 차라리 하영조 목사고 하영조 목사의 선한 면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훈이라는 이재훈하고 내가 좀 막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CBS에서 작가도 했었거든요. 그 저기 기독교 TV에서 짤린 이후였나 뭐 하여튼 그 동방송에서 짤린 이후였나 하여튼 그때 이제 했었는데 하영조 목사가 지점을 냈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발언을 또 했었어요. 교인들 알아듣기 쉽게 그걸 내가 딱 캡쳐를 해서 방송으로 냈지. 전화 왔어. 이재훈이 나한테 악의적이다. 악의적이라고 했나? 악랄하다고 했나? 하여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 이재훈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좀 배포가 크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앞장서서 저지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언론사한테 악랄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 배짱은 참 어디서 나온 배짱이니까 난 좀 그때 그런 식의 행동은 이사장님한테만 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됐습니까? 방금 끝나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권센터장님께서 직접 대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번호도 거짓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교회 배우설은요. 저희가 교계만 판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 이거 한 2004년 2007년쯤이면 조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빤스의 위상이 거의 그리스도에 범접한 그 위상 아닙니까? 하나님 까불지마 그리고 성령의 본체다. 이런 와중에 누구의 돌격대장 행동대장 아닙니다. 그건 좀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된 그런 정보에 기초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보고 정광훈 씨에게 제대로 저의 대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치르게 해야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이제 좀 그만 막말 그만 듣고 싶고요. 피해로 호수하시는 가족 우리집이 지금 정광훈 씨 때문에 가정이 너무 불화해요. 이런 거 얘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인 중에 부모님께서 광복절 날 집회를 갔다 오신 분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호무맹랑한 이야기들 때문에 권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광복절 집회 때 이렇게 뿌연 연기가 공중에 있었는데 체류탄에다가 코로나 액을 섞어가지고 풀었다라고 거기서 이제 퍼뜨리고 있나봐요. 가짜뉴스 카톡방에서 엄청 많이 듣고 근데 그걸 팩트로 믿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이 나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니까 혹시 저 전광훈이 내 뿜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닐까요? 굉장히 강력하다고 맞았네요. 방귀 방귀 아닙니까? 너무 가정의 부모 자식들 간의 대립이 격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막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배로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광훈 씨가 지금 어떤 배우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 총선 과정에서 완전히 정광훈 씨가 사실은 엑스맨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보수층 내부에서도 정광훈 씨가 지금 표를 다 갈라먹었다고 하면서 되게 원망하는 분위기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 씨의 어떤 그런 방식을 굉장히 그 안에서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사실 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거를 광장에서 뭔가를 해야겠고 그런데 나선 사람 없고 하니까 정광훈 씨는 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했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어떤 정황들이 보인단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이 배후에 있으면 빤스가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면 1월 30일에 했던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방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찍어달라는 부탁 그건 뭐야 그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행동대장이라면 명당 의원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강단의 단상에 서고 함께했던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 다 함께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때와 함께했던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도 좀 계시고 의원직 낙선된 낙선된 사람들 참영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낙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정광훈 씨가 굉장히 조절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조력자가 된 거죠. 민경우 김진태 그리고 참영진은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체제 아래에서 지역위원장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보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당을 좀 더 중도 색깔로 더 칠하려고 그러고 있는 나중인데 그들을 끌어안는다면 중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들이 배제되면 미래통합당이 8.15 대회 거기에 전광훈의 배우다 라는 얘기는 좀 희석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이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책임은 지셔야죠. 책임 분명히 오늘의 전광훈을 키운 주역이 누구예요.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그건 분명히 자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종인도 친박들 난리 피울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되자마자 빤싸고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은 책임도 매우 큽니다. 전광훈 목사 지지하는 게 우파 지지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방치했으니 이 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것은 전광훈 씨 재수감. 재수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중형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광훈도 법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평화나무가 고발한 앞서 말씀드린 1월 30일에 했었던 선거 개입 발언 자유한국당 비난하고 자기가 만드는 자유통일당 요거 저 많이 밀어달라 이렇게 주장한 전광훈 발언을 저희가 고발을 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냈습니다. 보도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판스의 혐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해 작년 10월에 판스는 대선 때 선거 개입한 혐의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이었어요. 집행유예였지만 그런데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서지르면 중형을 선거받게 돼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그로부터 두 달 동안 어마어마한 선거법 위반을 했었고 그래서 1월 2일 날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받았고 저희는 남득할 수 없지만 바로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2월에 구속이 됐죠. 1월 2일 날 한번 구속위기를 맞았어요. 대법원 판결기 후에 또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1월 30일 날 또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몇 개예요 대체? 이런 와중이니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재판을 받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병합이 된다면 아마 더 플러스 알파 된 그런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이게 정말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번 재판 갔을 때 평화나무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그런 시민단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죠. 미래통합당을 비난한 자유한국당을 비난한 빤스를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거예요. 미래통합당을 비방한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모 후보를 지지한 광주의 모 목사 이 양반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했는데 이건 또 저기 불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항고 재정신청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기소로 돌이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평화나무가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까? 공명선거 활동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걸리면 다 겁니다. 안 걸렸다 뿐이지 걸렸으면 다 고발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빤스 변호사들은 오판하지 말지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오히려 근데 진짜 한국교회가 보수 쪽이 많으시니까 이게 자꾸 모니터링에서 걸리면 대부분 미래통합당 쪽 지지율이 숫자가 많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냐고 평화나무가 일부러 민주당을 적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했을 때 걸려든 퍼센테이지가 위통당이 훨씬 더 많았던 저희가 모니터링단에서 굉장히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한 거라서 그렇지 저희가 표본을 미리 이쪽 이렇게 걸릴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나무는 평화나무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한국교회 존경받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국민 그렇습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또 그렇게 엮고 싶어도 근거 없이 엮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적이 계속 늘어가요. 저희도 싫어하는 목사님들 늘어가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적이 늘어난다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그만큼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맷집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맷집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존경받는 그런 위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요. 우리가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지 않고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정말 무엇보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